배틀 퍼포먼스 미션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6크루의 생존과 탈락, 그 엇갈린 운명이 결정될 최종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. 최종 순위에 따라 두 크루가 탈락하게 됩니다. 최하위 6등은 탈락 확정, 즉시 파이프 존을 떠나야만 합니다. 최하위 6등은 누굴까요? 모든 결과를 다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신이 있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지금 해왔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다. 저희 오늘 마네키 목표가 배틀만 하자였거든요. 최종 탈락 크루는 OO입니다. 잔 리퍼블릭, 원 밀리언, 모두 탈락 배틀 후보가 되었는데요. 최종 탈락 크루는 OO입니다. 지금 너무 궁금해요. 집에 가야 되나? 정말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약물고 최선을 대서 반드시 결승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스트레스 몬 파이터 시즌 2 파이널 생방송 진출을 건 탈락 배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, 화이트!